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주님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네 말씀에 굳게 선 믿음 나은 때가 없으리 주님 다시 오시리 깨어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왕의 왕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안녕하세요 이제 사랑하는 예수님 그분의 얘기가 거의 끝나가려는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오늘 82장 어찌하여 우느냐 이 제목 아래 오늘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한 내용을 읽으실 때에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명의 제자들이 이 글을 쓸 때에 각각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해놨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한 부분 한 부분이 조금 다른 면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어떤 과정보다는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뭔지를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 말씀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대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대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에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면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대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일으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난 81장에서 주께서 살아나시고 하는 그 부분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큰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공부를 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하나라고 하는 이 복음이야말로 영원히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 큰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부활장에서 공부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일 중 첫째 날인 일요일 이른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우리 지난장에서 공부했고요 그런데 그날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오늘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을 지금 아무도 몰라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으로 왔어요 그런데 마리아와 다른 사람들은 다른 쪽에서 오고 있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제일 먼저 무덤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와보니까 무덤이 열려있고 무덤 속은 통삐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달려갔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다른 쪽에서 오던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와보니까 그 주변이 환하게 빛이 비치고 있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무덤 문도 누군가가 열어놨고 빛은 비치고 있고 이 여인들은 무서워서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그 때에 사람의 모양을 하고 나타난 천사가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혀신 예수를 너희들이 찾고 있는 줄을 내가 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분이 평상시에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소식을 가서 제자들에게 빨리 전해라 마가복음 16장 7절에는 보면 이 소식을 제자들과 베드로에게도 전해서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뵙도록 하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라고 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여인들은 너무 깊어서 야 그분이 살아나셨다 그분이 살아나셨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이 깊은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달려갔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마리아가 주님이 무덤에서 없어졌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급히 무덤에 와봤어요 그런데 무덤에 와보니까 마리아의 말이 사실이었어요 그들은 무덤 안에서 예수님을 쌌던 수건과 수위를 봤을 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한이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수위와 수건이 반듯하게 개켜져서 놓여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평상시에 요한은 예수님 가까이에서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지켜봤잖아요 그분이 평상시에 하시던 그 일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주님이 살아나셔서 입고 계시던 옷을 여기다가 다 개켜서 반듯하게 정리하고 나오셨구나 이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같이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내 주를 사람들이 어디로 가져갔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가져간 사람들을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돌아섰을 때에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때의 마리아는 눈물이 범벅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얼굴을 똑똑히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으면 어디 뒀는지 나에게 말해 주소서 그러면 내가 가지고 가겠나이다 그때의 예수님께서는 평상시의 음성으로 마리아야 하면서 부르셨어요 그때의 마리아는 이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를 너무 잘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너무 기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달려가면서 예수님의 발을 안을 듯이 할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는 두 손을 드시면서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가지 아니하였느니라 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전해라 내가 지금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시고 예수님은 바로 하늘 아버지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나의 아버지가 곧 너의 아버지다 나의 하나님이 곧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생명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브리스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다 하나에서 낳기 때문에 한 형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다음 말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꼼꼼히 새기면서 이해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희생이 아버지께 간합되었다는 보증을 받기까지는 당신의 백성들이 드리는 경위를 받지 아니하셨다 그분은 하늘 궁정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의 죄에 대한 당신의 속죄는 충분하였고 당신의 피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보증의 말씀을 친히 들으셨다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을 비준하셨다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받으시며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사업을 완성하시고 사람을 정금보다 희속해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깃해하리로다고 하신 그분의 언약을 성취시켜야만 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생명의 임금에게 주어졌으며 그분은 당신의 권세와 영광을 나누어 주시려고 죄악 세상에 있는 당신의 제자들에게로 돌아오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적각적으로 아버지 앞에 가셔야 됐던 이유가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다 이루었다 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숨을 거두시면서 믿음으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말씀은 아버지께 아랜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약속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기로 하신 그 일을 이제 다 이루셨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적시로 아버지에게 왜 가셨느냐 하면 이 약속에 대한 아버지의 보정의 말씀을 확실히 듣기 위해서 가신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보정인이 되셔서 우리의 구속사업을 완성시켰었을 때에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보상과 상급이 무엇인지를 다시 아버지께 구하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보정을 아버지께로부터 받기 전에는 사람이나 천사들의 숭보를 받으시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외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결과에 대해서 아버지와 나눌 말씀이 있으셨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20장 16절과 17절 복음 주회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가서 아버지께 뭘 구하고 계시는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또한 지상에 있는 그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구할 것이 있었다 그가 간절히 바란 것은 그때 이후로 지속될 구속받은 자들과 아버지와의 관계 하늘나라와의 관계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가 하늘의 영광을 받을 수 있기 전에 그의 교회가 의롭다함을 받아야 하고 간압함을 받아야 한다 그는 그가 있는 곳에 그의 백성들도 있어야 하는 것이 그의 뜻한 바라고 선언하셨다 그가 영광을 받게 되어 있으면 그의 백성들도 그와 함께 그 영광을 받아야 한다 지상에서 그와 함께 고난을 당한 자들은 그분의 나라에서 그와 함께 다스려야 한다 그리소는 매우 분명한 방법으로 그의 교회를 위하여 간구를 올리시면서 교회의 이해관계를 그분 자신의 것과 동일시하시고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과 불변성을 가지시고 그분을 통해서 교회가 얻게 되는 권리와 칭호들을 옹호하셨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잘 보고 듣고 계시죠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아니고 나의 구주 예수님이라고 믿고 불러야 되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주님을 내 안에 받아들인 자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공부 지금까지 하셨지요 그게 곧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 된 예수 믿음이듯이 예수 믿음을 가진 성도는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이 일을 완성시키려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자기 생명을 가지고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 생명을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활장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서 부활할 때는 예수님과 같은 생명과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된다고 그랬죠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셔서 아버지와 원래 이 땅에 기초를 놓기 이전부터 아버지와 의논하시고 약속하신 그 은약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키셨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에 가서 확실한 비준을 받고 오셔야 된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로 지금 올라가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지금 무슨 얘기하고 계십니까 구속받은 자들과 아버지와의 관계 구원받은 백성들과 하늘나라와의 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지금 아버지에게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이 땅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간합하심에 대한 확정을 받아야 됐다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있는 곳에 나로 인하여 구원받은 이 백성들도 함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계신다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받았다면 예수님이 구원하신 그 백성들도 예수님과 같은 영광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한 자들은 하늘에 가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런 주장을 하시는 예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든 면에서 예수님과 동일시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간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과 그 사랑에 대한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받은 모든 영광을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권리와 칭호까지도 뭡니까? 아들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칭호까지도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까지도 예수님과 우리가 동일해야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요구를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 앞에 가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모든 것을 아버지가 그대로 이행하겠다고 하는 약속으로서 모든 천사들이여 그에게 경배할지요 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온 우주 세계를 향해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천사들이 주님 앞에 부복했습니다 예수님의 요구는 아버지 앞에서 확실하게 수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영원히 의롭담을 받을 수 있는 큰 역사를 지금 이루시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제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대목을 묵상하시고 이 큰 구원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그저 주신 선물로 받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기회는 다만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 이 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아버지 앞에 가서 우리 인간들에게 줄 이 큰 선물을 받고 있는 동안에 이 땅에 있는 제자들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제자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지만 제자들은 쉽게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사두개인들에게 하도 많이 들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는 사실이겠냐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지식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애당초에도 믿기 어려웠지만 살아나셨다고 해도 이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이 부탁이 지금 여러 차례 있지요 자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고요 그 다음에 하늘 갔다 오셔서 지금 또 예루살렘으로 이 소식을 전하러 가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부탁을 하죠 그리고 천사들이 애당초에 무덤 앞에서 이 여인들에게 가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 소식 전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전하라고 계속 소식을 보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도 제자들이 안 믿으려고 하니까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여인들이 처음에는 천사에게 들었지만 이제는 직접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이 가서 제대로 전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와서 전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생각나게는 했지만 아직도 믿지는 못했어요 그들에게 일어나는 의심과 이 혼란스러움을 물리치기에는 너무나 지금 정신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웠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마리아가 처음에 달려와가지고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누가 예수님을 가지고 갔는지 모르겠다고 우리 빨리 찾아야 된다 이런 소식 가지고 왔지요 그 다음에 지금 제사장과 관원들이 이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가지고 갔을 때 이 제사장들이 무슨 소문을 내라 그랬어요 밤에 자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무덤에 없다는 소문이 지금 예루살렘에 자자하게 퍼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와중에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또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런 소문들은 그야말로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는 이런 또 죄목을 씌워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괴롭히고 처리를 할지 너무 이들은 무섭고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다 예수님에게 가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그거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에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이 안 계시는데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시는 이 모든 광경을 다 바라본 이 제자들은 우리도 우리의 선생님과 같은 운명에 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굳게 잠그고 거기서 불안해하는 얘기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모든 문제를 이제 해결해 주실 것인데 제자들은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무서워하고 불안했던 것이에요 이러한 제자들의 경험은 오늘날 우리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할 때가 너무나 많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제가 이 암한자들이 죽음 앞에서 발발 떨고 있을 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도 살아계십니다 지금 그분은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창조의 생명을 불어넣어 우리를 살리시려고 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육신도 회복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복음을 죽어가는 환자들 앞에서 많이 전하고 있지만 때로는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난감한 문제가 생길 때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때문에 절망하고 있었던 것처럼 얼마나 나도 절망하는 때가 많았던가 저의 경험뿐 아니라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간간히 일어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공부를 한 이후에 분명하게 주님은 살아계신다 지금도 그분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되 사망과 무덤으로부터 우리를 근저내실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도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환란과 핍박이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으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네따루 네따루 네따루